저 지민형이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지금 팬미팅 대기실인데요 여러분들 보고싶어서 왔어요 뭘 해볼까요 우리 댓글이 이런거 많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뭐하지? 일단 형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나 그대에게 형 생방송 시작됐어요 형 해 열심히 해 나 그대에게 시원해요 아니요 두 명 자고 있네 생방이에요 형 생방송 시작됐어요 뭐 좀 해봐 생방송 시작됐어요 생방송 시작됐어요 슈가 형 잘 나와 잘 나와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좀 더 조명이 좋네 응 파트 주세요 지금 157만개 파트 줘요 파트 줘 파트 다들 너 오늘 뭔가 어 소거 핥았냐? 오늘 가루만 시원하게 탔네 소거 핥았구만 아 여기 우리 형이 쓰러져붓네 아 곤두지마 우리 형이 쓰러져 어 생언 지금 신기함? 나 그대에게 알 말이소 꾸꾸가 누나가 사랑해 댓글도 진짜 많다 왜 내 댓글 없지? 내 댓글 좀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뜨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? 뭐 뜨고 있는데? 지금은 우리는 이걸 보고 있지만 팬들이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? 아 되게 버퍼링이 많이 그래구나 너 아직 저 방에 있는 게 나오는데 아 그래? 너 옆방에 있었지? 네 옆방에 야 맞지? 생방이가 재미있는 거 좀 해봐 재미있는 거 우리 뭐 해볼까요? 우리 여러분 나 그대에게 이런 거 해줘야 하다고 재미없어? 재미없어? 아 쩐다 요즘 예능감이 줄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해라 리얼한데?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아 엄청 끊긴다네 아 차가워 하트 지금 엄청나다고 지금 하트 192개 맛있습니다 192개? 192개밖에 없어요 190,192 2만개 이게 댓글이 우리가 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너 진짜 차갑다 저, 저 뱀파이어예요 저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댓글 이제 안 올라오는데 한국에서 렉걸리고 있어 아, 그래요? 어떡하지? 자는 슈가 형 좀 찍어야 되겠다 자는 슈가 형 나 그대의 오 잘생겼어 오오 형 왜 맨발이에요? 맨발의 청춘 아 시끄러워 나 그대에게 Make some noise 야 특수효과라고 수강을 위해 특수효과 Make some noise 쪼 쪼 쪼 쪼 나 그대에게 빨리 해봐요 뭐 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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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미안하다 아 어떡해 형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? 하나 더 있어 뭐야 나 그대에게 계속 최대한 잠시만 들어봅시다 오아 하트 대박이다 240개 대박이야 하트 왜 나에 대한 댓글은 없지? 형 너무 잘생겨가지고 뭐래? 아니 못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가? 우리 딸의 형님들 찾아가볼까?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뷔 형 생방해 생방해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누나 하자 뷔 형 자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네요 뷔 형 뷔 형 뷔 형이 한마디도 아니오 뷔 형 뷔 형 뷔 형 생방이야? 생방 인사해요 빨리 뷔 형 뷔 형 뷔 형 뷔 형 뷔 형 뷔 형 뷔 형 뷔 형 뷔 형 뷔 형 이거 멈춰서 움직이질 않아 지금 안ви 형 뷔 형 뷔 형 뷔 형 뷔 형 뷔 same 아 댓글 때문에 영상이 안 보이는구나 그런 거구나 정국아 네? 내가 네 거 계속 보고 있는데 네가 방에 자꾸 못 들어와 아 그래요? 아직도 방에 못 들어왔어 아 진짜? 이게 댓글을 달면 이렇게 끊기나 봐요 어떡하죠 여러분? 오늘 와중에는 볼 거니까 뭐 하고 싶은데 아 진짜 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나 그대 나 그대에게 나 그대에게 들을 말 있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? 아이유맨이에요 제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? 너 위에 옷 먼저 입고 올래?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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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한번 감미로운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?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한번 지난 이야기 나눠볼까요? 하 형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진짜 그래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뭐 뭐 뭐 뭐 뭐가 있을까요? 음 내가 아는 노래들이 없구만 지금 오 지금 하트가 300개 넘었고요 한번 아 내가 아는 노래를 하나도 없네 네 어 그래 이거 있다 나 그대에게 왜 없지? 어 누가 나 부른다 왜? 누구야 네? 끝내준 거 갖고 왔어 뭔데요?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푸딩이라는데 먹어 파이팅 여기 여기 와도 이틴이에요? 아니 형 안 뭐 형 푸딩 안 좋아하거든 양치했는데 어 겨자 뿌렸어 아니 안 뿌렸어 내가 개컨대 아 아 이렇게 티나게 해놓으면 어떡해 아 대개 나를 낚으려 하다니 안되겠어 여러분 제가 요즘 좋은 노래에요 딱 나 그대에게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뜰 드릴 말 있네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힘의 사랑은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의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겨지 아이스크림이냐?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될 게 있네 하이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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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이트